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로가 없는 영양군 등 경북과 강원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북구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남북구축조기건설을 건의하고 주민 1만 5천여 명의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토부사나 국토연구원도 방문해 해당 노선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내년에 확정될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재차 건의했습니다. 국가간선도로망으로 부산 영천구간은 지난 1969년 개통됐지만 잔여 구간인 영천 양구간 남북구축은 수십 년째 진척이 없습니다.